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천지부린 천지부린 이 천지부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지부린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 노자의 도덕경의 원래 전체 문장을 이야기해보자면 천지부린 이 만물의 추구라고 하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천지부린 이 만물의 추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지부린 말 그대로 천지 하늘과 땅 이 천지는 어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지 이 만물이 살고 있는 그 질서의 그 자연 그야말로 억조창생을 품고 있는 그 우주 코스모스 이 우주의 질서 그것은 어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챙겨주고 미운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못살기 굴고 천지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는 어질지가 않다 천지한테는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천지에는 어질고자시고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물이 추구 이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 세상 만물을 추구와 같이 그 추구가 뭐냐면은 그 지푸라기로 만든 개 모양의 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중국에서 제사 같은 거를 지낼 때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개 모양의 그런 인형을 만들어서 제사 때 잠깐 쓰고서 그냥 오체 분실해가지고서 갖다 버리는 폐기를 나는 그런 굉장히 하찮은 물건이 바로 이 추구인 것이죠 뭔가 이렇게 금덩어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지푸라기 가지고서 엮어가지고서 만든 거니까는 잠깐 쓰고서 그냥 무심하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지푸라기로 만든 건 그냥 버려봤자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심하게 갖다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만물을 그런 추구와 같이 여긴다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하찮게 그냥 무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냅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품고 있지만은 그 세상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 만물 만물이 이 천지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서로 인간 사회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인간 세계 안에서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면서 좋은 놈 나쁜 놈 가르고 미운 놈 이쁜 놈 가르면서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지만은 천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입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누굴 더 챙겨주고 누구를 더 그냥 못나게 그렇게 괴롭히고 천지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그 질서가 그냥 굴러가게끔 냅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심하게 축구를 바라보듯이 그냥 지푸라기 개가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뜻한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 나쁜 놈 저 게으른 놈 저 대충 사는 놈 저 불안당 같은 아주 불이한 놈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가 과연 이 세상에 신이 있는가 하늘이시여 도대체 왜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냅두는 것입니까 하늘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 노자는 야이 어리석은 것이야 하늘은 천지는 무심하다 인하지가 않다 어질지가 않다 이 세상 일에 관심 없다 너 같은 놈을 이런 만물을 다 전부 다 추구와 같이 여긴다 지푸라기 개처럼 그냥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끔 천지는 냅두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 세계에서 서로 지지 벗고 싸우면서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가지고 투쟁해가지고서 쟁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지 부린 이 만물이 추구인 것입니다 이 천지 부린 이 만물이 추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오해하면 이 세상 만물의 일을 그냥 지푸라기 개마냥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여긴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염세적인 그런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죠 그저 천지가 그렇게 바라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투쟁해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모택동이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병서라고 했겠습니까 모택동이 노자의 도덕경을 병서라고 했습니다 왜 병서라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냥 치고 박고 싸우는 지지고 박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쟁취하는 무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질서 속에서 그 무의 속에서 무진장 그냥 치고 박고 싸운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무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지는 이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챙겨주고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못되게 만들고 그런 게 없으니까는 어질다고 하는 게 없으니까는 뭔가 하늘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의 일은 인간세계의 일은 인간들끼리 알아서 치지고 박고 싸우면서 오로지 자기 스스로만을 믿고 오로지 인간세계의 그 법칙 인간세계의 질서 속에서 자기가 투쟁해가지고서 그렇게 정진해가지고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기대하지 마라 하늘은 어질지 않으니까 너를 추구와 같이 여기니까 하늘이 너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스스로만을 믿고 쟁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양에도 이런 말이 있죠 신은 갬블과 스포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신은 뭔가 이렇게 유행을 바라고 그런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봤자 어떤 기복적인 그런 일에는 미라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갬블, 스포츠, 인간세계의 일, 경쟁 이런 거는 인간들끼리 알아서 투쟁해가지고서 쟁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불인 이 만물의 추구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혹은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고자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이렇게 하늘을 원망해봤자 하늘의 도움을 청해봤자 하늘은 그저 무심하게 불인하게 당신을 여러분을 우리의 일을 추구와 같이 지푸라기 개마냥 그냥 무심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굴러가고 있는 것을 무심하게 천지는 바라볼 뿐이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 스스로만을 믿고 이 인간 사회에서 이 인간 세계에서 지지고 벗고 싸우면서 싸우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스스로만을 믿고 노력하면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고 싸워서 쟁취합시다 그렇게 성취합시다 정진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